오우! 으잇! 아이고 춤을 추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로 얼쑤! 얼쑤! 여기가 전행도! 야! 야 격조를 사실 그 김성경 씨하고 홍성선 씨가 이 힐링캠프에 맞지 않는 춤을 췄어요. 고창선 씨가 마지막에 장구로 프로그램의 격조를 완전히 딱 올려놨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경규 씨의 춤을 보고 싶어요. 왜요?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음악 주세요! 뭔가MPient dungeonifa요 오우! 멜 겨잖아요! 아 자! 아 자! 레드벨벳 진짜 왜그래요 뭐 아 아 자 무슨 호시만 안 했잖아 이거 응가 아빠에요 응가에요. 못 쫄 줄 알았죠? 평가하면 들어 슈퍼스님 케인 평가하면 들어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했지 그런 거 물으면 어떡해요 동명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쪽에서 많이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고민은 제가 이제 평창을 리필 때 50인데 사실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지친다 하지만 끝까지 안 지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제가 60, 70대까지 안 지칠 수 있겠죠? 조금 더 덜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제 눈 쳐다봐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치는 게 뭐예요, 스님! 아, 이제 저걸 보는 게 지칩니다. 아, 지쳐야겠다. 여러 사람을 지치겠어요. 아, 상냥 선배님께서도 공감이 되신데요. 너무 공감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은 안 그러는데,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만물이 생성된 것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꽃도 피면 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성장하고 또 왕성하다가, 늙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늙어가면, 늙어가는 데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늙어도 나는 안 지치고 사는 길이 없겠느냐? 이건 진시황의 욕심과 같습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오히려 지치지 않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늙었는데도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은 몸은 쇄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지치는 거죠. 아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안 지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도 같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는 게,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